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니까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에는 AI라는 그런 열풍이 불어가지고 장밋빛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서 고단한 이웃들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 숫자,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실상을 파악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개 한국 정도의 규모, 경제규모 그리고 한국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가장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죠. 아마 특기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기는 우리하고 경제 규모나 인당 소득 같은 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제대로 된 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영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냥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회사든 어디든 간에 취업을 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인 겁니다. 얼추 25%, 정확하게는 23.1%네요. 이런 통계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자영업 숫자가 574만, 574만. 그런데 이게 574만에다가 가족 여러분들, 무급 가족 가족 여러분 합치게 되면 665만인 겁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로 합치게 되면 2214만, 임금 근로자 2214만, 그 다음에 자영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으로 관련된 인력이 665만. 그러니까 인구 4명 가운데 1명,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인 겁니다. 굉장히 이런 중요한 자료죠.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인구 천만 명 전으로 보내요. 이게 천만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를 더해 자영업과 관련해 먹고 사는 인구. 그러니까 5나 더하기 고용된 사람들을 합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영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천만 개 정도로 보내요. 천만 개 정도니까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인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영업이 574만 무급가족종사자 91만 665만이지만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으로 자영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천만 정도네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천만이 자영업에 의존해가 생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 임금 근로자가 2214명 4만이니까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네요. 천만 국민의 20%이자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뭐 5천만에 천만이니까 20%인 거죠.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네요. 그래서 그냥 자영업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냥 외면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천만 명이 거기다 여러분들 의지해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렵다는 이야기는 경제 전체가 어렵다고 해도 과한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분들이 매출이 그냥 그렇게 정체 내지 감소화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가지고 절반 이하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죠.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대비 자영업자의 가구 사업소득. 이게 여러분들 거의 40%에서 50% 정도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임금 근로자가 200만 원을 벌 때 자영업자들이 100만 원 이하 정도를 버는 거죠. 이런 자료는 아주 확연하게 저생산 저소득 낮은 매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지금 고단한 겁니다 삶이. 그런 얘기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많이 성장했지만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41.9% 사업소득 가구의 한 달 평균 사업소득이 201만 원. 임금 근로자 가구 평균 근로소득이 480만 원 절반 이하 정도로 이런 소득을 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4대 연금 외에 여러 가지 준조세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사람들은 뭐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서. 그래서 폐업도 늘지만 자영업 여러분들 계속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대단히 아주 여러분들 현재 한국 자영업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4년 101만에서 2023년도 114만까지 늘어난 거죠. 2020년도에 피크를 하고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사업자가 계속 늘었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여러분들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폐업도 만만치 않죠. 폐업도 꾸준하게 한 76만에서 70만에서 80만 정도가 폐업을 안 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폐업이 91만까지 증가하고 2024년도도 폐업이 늘어들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에서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용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써버리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되면 그냥 계층이 그냥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홍병호 선생님 방송시간 한국시간으로 방송시간은 대개 4시 50분에 시작하고 방송준비가 오늘처럼 좀 늦은 경우에는 5시나 5시 10분 정도 시작하는 거니까 뭐 썬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면 좀 늦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컨텐츠가 최소한 6시간에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하루를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딱 시간에 맞춰가 하기 힘들어. 아침에 5시나 6시나 5시등도 시작해 가지고 풀로 여러분들 노력하면 6시간 꽉 채우면 방송을 겨우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 준비하다 보게 되면 새로운 토픽 같은 건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으면 저 양반이 방송준비가 좀 늦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왜 여러분들 kbs 9시 뉴스처럼 그렇게 청약하게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방송 여러분들 혼자서 진행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뭐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그냥 방송을 할 수가 있죠. 시작하는 시간이 매우 고르지 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 한국 시간은 4시 50분 4시 50분 시작하고 그다음에 4시 50분이면 미국의 동부 시간하고 서부 시간은 다르니까 매일 여러분들 고3처럼 해야 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방송하시는 분이 많이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쌍을 이루어가 대화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매일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로날로 유식해지는 거죠. 매일 색다른 토픽을. 그리고 뭐 선정적인 거 안 다루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거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동훈 여러분 당대표가 윤대통령 만나서 갈비를 먹었는지 찜을 먹었는지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인생을 그런데 낭비하니까 여러분들 앞날이 여러분들 깝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6시간에 8시간 정도 노력의 결과물을 보시면 당연히 좋아요를 누르고 그다음 방송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가. 도리라는 것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여기 문을 지키는 나그네 님이 맨날 여러분들 뭐죠 좋아요 누르는 것은 에치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들어오면 뭡니까 좋아요 누르고 딱 누르는 겁니다. 사람이 좀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리가. 매일 5시간 6시간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매일 새 주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신문부터 시작일 한국 신문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의로우신 분도 봐야 되고 ai도 봐야 되고 전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방송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설직의 생산적인 콘텐츠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맨날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시간들을 그 쓸데없는 콘텐츠는 뭡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닭찜을 먹었던 여러분들 무슨 뭡니까 돼지구이를 먹었던 뭐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 해가 그렇습니다. 오늘 쓴소리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사는 참지어름 잘 썼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개인 사업자에게 준 대출 규모가 59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은행권 대출이고 비은행권 대출이 324조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정도 규모를 넘었을 거거든요. 두 개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얼추 얼마가 됩니까 9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900조 정도가 여러분들 자영업에 나가 있거든. 공식적인 정도가 이겁니다. 사체부터 시작해서 카론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기자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달라들어서 턱집으로 다룬 모양인데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대출을 반환을 못하겠습니까 1000조 정도 되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1000조 가운데 이제 이게 아마 갚지 못하는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매출이 여러분들 정책에 대한 감소되니까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또 매달 수입 지출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 자영업에서 제 가족도 세 명이나 결국 말아먹었는데 자영업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건데 취업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취업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쪽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데도 많지만 이렇게 이웃들이 참 고단합니다. 집에서 나가면 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리를 걷더라도 만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보면 내수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주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내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많은 그런 거래들이 온라인 거래도 다 이동하고 인구는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영업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구조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신문에서 그다음에 개인들 취재를 해가지고 몇 개를 대해두고 70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청년기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이름 자영업을 한 분들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뭐 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운이 좀 나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박정우님 말씀처럼 내수는 거의 사인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이웃들이 참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